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온이고요 아니 자기가 자기를 때리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할까요 오늘은 파이어예요 파이어오 파이어오 아가씨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봐봐 아카시아 아카시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거에요 봐봐 이건 어떤 이야기면 미하온이에요 이건 어떤 이야기면 엘리야 이야기에요 알겠죠? 엘리야 이거 봐봐 다우드 1 마한 라자 다우드 1 마한 라자 다우드 1 마한 라자 바늘 다우드 1 마한 라자 수리만 نے راجیا کیا 수리만 نے مرنے کے بعد پرمسار نے کے لوگوں کے بہت بورے راجہ ہوئے راجہ آہاب سب بورے راجہ راجہ آہ راجہ راجہ اوم راجہ اومے سے ایک تھا راجہ کر سب باhhh 이재벌 이재벌 쥬테 내붙다 발 기 아랍 거르띠 네 다 해갔습니다 이제 아무튼 술을 가들어 오라고 해서 마셨다니 갑자기 으악 닮았네요 뚜둥뚜둥 이제 이방 이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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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재벌 부채해주고 있는데 자 두다 봐봐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게요 네 옛날에는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죽고 나쁜 사람들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쁜 사람들에서 아압이랑 아압이랑 아압의 아내가 정말 나빴어요 그래서 아압이랑 아압이랑 아압의 아내는 정말 나빴어요 아압은 얘에요 부채 던지는 사람 그 다음에 아압의 부인 여왕 그 여자에요 술을 줬는데 다 뱉는 놈 이건 왕이에요 음식을 줬는데 먹었는데 뱉고 던지고 진짜 나쁘죠 다음 페이지 아압 아압 올 맞죠 아압 올 welsh peromeesh 그 하나님이라고 하집니다 akkor 하니 화면이 하니 화면이 화면이 오마이퍼 그가 없을거에요 그가 없으세요 그가 라자 아하 그가 그가 물좀 마실게요 나도 물 아하 바보 아하 하하 야이 시원하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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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죠 이거 이 사람이 엘리사에요 엘리사에요 이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이야 어 어떻게 된거지 안돼 그래서 봐봐요 아하 봐봐요 아하 아하 하여간 아하 하여간 아하 하여간 아하 하여간 하여간 신이 더 좋은거에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하 아하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알의 믿음은 천국으로 갈 수 없어서 너무 불쌍한거에요 그래서 엘리아를 보냈어요 그래서 엘리아를 보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게 했어요 그 다음에 바알에 바알에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뭐냐면 목사님 바알에 목사님은 얼마큼이나 있었는지 알아요 350년이 있었어요 바알이 섬기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느님이 섬기는 사람은 한명밖에 없었어요 엘리아 이 초록색 이모님 맞죠? 엘리아 간장 이 이 내가 아멘 우리가 짝꿍이 알아 너나 기케 엘리 엘리야 내 거하 허르 엑 게 멜 말 게 너 비용 게 친구들 몰랐는지 알겠어요? 인도 사람들은 알아요 게 워 목춘에 세 포함를 고 멜 르 보름 미래 맨 베르 가리 잖아 마 마 마 주트 구run가 구run가 기 기스 가 보름 메 사무 사무 해 저를 서툴 자 해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화났어요 왜 하나님이 안 싶은 거 왜 왜 바람을 숨기냐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형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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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 여러분은요 이거 볼게 가봐요 그래서 너무 화났어요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가 말했어요 싸움을 신청한다고 싸움을 신청한다고 했어요 누가 진짜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진짜의 하나님인가 바울이 진짜의 하나님인가 둘이 진짜로 싸움을 해보겠대요 누가 진짜이신지 그래서 엘리야가 빨리 누가 진짜의 하나님인지 결정이 내리시자고 알고 있어요 그럼 큰일 났던데 왜 그런지 알아요? 아까 전에 들었죠? 네 봐봐요 바울의 선지자가 356? 하나님이 선지자가 한 명 엄청난 차이죠? 네 나쁜 신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350명 350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딱 한 명 엘리야 크리스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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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하루 구입 하루 버릇 벅크트를 후하 더블 엘리아 내 로고 세고하 어픈에 먼 맹 땅 랭 땅 롱 우선 우선 minha 후 보릴 서 entre Gut 를 ection our church October shaped 하 다 해 또 우스깨빛이 쫄러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오라고 했어요 이쪽은 다 이쪽 검은색이 입은 사람은 하얀색 하얀색이 입은 사람은 어 한 명 아닌데 많은데 그러니까 한 명이랑 이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아니 한 명이 한 명이 아니잖아 많잖아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보가 아니야 아니 이 사람들도 바하이신입니다 선지자만 하면 350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초록색이 입은 사람은 봐봐요 어 소리를 갖고 소리를 갖고 돌멩이를 쌓아서 소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이걸 재단을 쌓고 하나님한테 재물을 올리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하고 그다음 먼저 나무를 깐 다음에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불을 켜야죠 근데 엘리야가 말했어요 불을 켜지 말라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면 이 하나님이 진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엘리야 그래서 한다고 했겠죠 여기도 저 말 이렇게 했어요 엘리야 이야기 알죠 네 엘리야는 재물에다가 물도 부었죠 응 물 알죠 물 부으면 안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꺼져요 더 아니요 불방 물먹은 소는 맛이 없어요 뭐 불먹은 소는 맛이 없다고요 답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같이 없네 말게 너비 얼음에 에그 버틀레 게 마른 게 이세 왜 외디 뭐가 나오는데 게 마른 게 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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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पर देन करने तब जो परमेशर बच्रे जो लाने लिए अग बेज़ेगा इर वाही वही तद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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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च בाहक्ष ब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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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च़ ईप लुढなので वada प्या 에이! 맞았다. 문젠데 맞았어요. 뭐라고 했는데? 몰라요. 언제 맞은거야. 귀가 한다고 하네요. 물이 따온거에요? 저사람이. 아니요. 나무를 가지고 온거라고 했어요. 나무 맞죠? 다시 갔어요. 다시 갔어요. 다시 가라고 하네. 다시 오라고 하네. 다시 오라고 하네. 다시 오라고 하네. 다시 오라고 하네. 뭐야. 또 가라고 하네. 저거. 다시 와. 나 도리가 좋아한다. 자리가. 다시 오라고 하네. 다시 오라고 하네. 다시 오라고 하네. 단페이지. 별게 없어. 이제 하는. 하양분은 70엔안에. 몇 시시원이네. 몇 시시원이네. 헤드리지. 다시 오라고 하네. 스마이로 발이 새록에 목소리 앞뒤 웃음 없음 일 정도 것 같다 Poke 물이 그리고 물이 말대 발이 안부를 발이 발이 물을 답변 ai 사람 emy 랄리아 후사 쟨는 쟨글 쟨 아와드 로그아웃. 이슬 이에 말게 노비용 내 데 보호할 적 질러라 질러라 거룩 퍼르 디 나 기 필 미 우쯰 우쯰 너 힌 후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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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없이 하는 데 불이 안 내놓네 계속 계속 하는데 불이 안 내놓네 . . . . . . . . .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엘리야 내에게 외디 번아이 우스 내 우스 바르 버튼 내 어르 럭글리게 럭하 우스 내 이스케 이데 기달 ایک 가르하 후트와야 하프 다브 우스 내 이스 바르 다브 تک 바니 너르바야 저브 덕 거르하 뭐르 너희 거야 그래서 엘리야는 조금 다르게 물을 보이네요 물 보호만 맛이 없다고 했을까 근데 물 보호만 불이 붙어도 잘 안 돼요 물 좀 마실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주에 기토룬트 아카쉬 세 악기리 이스네 먹버츠레 럭카디 벗트 터렁 어륵 파니께 절아디야 로공 로공 네 거르드 벗 기아 어르 후 가라 바부 바르메서린 해 그래서 봐봐요 불이 내리면 하늘에서 그러면 진짜 이스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기도 기도했더니 갑자기 봉이 나왔어요 도는 다 날라가고 문은 다 말라버리고 소는 다 타버리고 땅도 다 그래서 엘리야성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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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제 하이턴을...